여기 오시면 아무 생각 안 든대요. 심지어는 여기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묵으실 때 다른 공간을 가신 걸 못 뵀어요. 이 안에서만 지내시더라고요. 여기 있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된다고. 커피는 제가 보기에도 맛있게 뽑아질 때까지 뽑는 편이고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아끼는 건 없거든요. 자연과 함께 충전하고 싶으신 분들 카우스 371 많이 찾아주십시오.